안녕하세요. 알쓸맥잡 윤환세입니다. 한주 잘 보내셨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장마가 끝나고 매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햇볕이 쨍합니다. 햇볕이 쨍하다는 표현 이해하시죠? 습도가 확실히 떨어지니까 이렇게 햇볕이 쨍하고 온도가 30도가 훌쩍 넘어가도 개인적으로 아주 불쾌하진 않습니다. 이게 완전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는 이런 날씨 진짜 좋아하거든요. 한 30도 정도 되는 더위에 습도가 없는 이런 날씨. 이런 날씨가 제가 아주 애정하는 날씨입니다. 요즘은 시간도 없고 이제 뭐랄까요 늙어서 안 되는데 예전에 젊었을 때는 이런 날씨에는 무조건 운동하러 나갔던 것 같아요. 무조건 농구죠 뭐. 제가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날씨에 예전에 몸 좀 쉐입이 좀 괜찮고 그랬을 때는 우통을 까고 농구도 많이 하고 햇볕을 받으면서 농구 운동하고 또 뭐 시원하게 샤워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7월... 오늘이 며칠이지? 26일이네요. 7월 26일. 오늘 화요일인데 저희가 녹음 날짜 좀 바꿨어요. 원래는 저희가 계속 예전부터 거의 3년 내내 한 목요일 계속 진행을... 아, 녹음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화요일로 지금 녹음 날짜를... 네, 제가 바꿨고요. 목요일날 방송인데 목요일 오전에 녹음을 하는 게 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혹시 제가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방송을 못할 수도 있고 좀 매주 그런 스트레스 좀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목요일날 녹음을 하면 월요일날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텀이 있었는데 방송 일자가 메인 시간대로 목요일 8시, 일요일 8시기 메인 시간대로 들어오면서 음...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로 녹음 날짜를 제가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특별한 일 없으면 화요일날 하고 어쨌든 방송... 라디오 방송 날짜는 계속 목요일, 일요일, 오후 8시 마포 FM 들어주시면 되고요. 팟캐스트는 제가 요즘 일요일날 편집을 하고 있어요. 팟캐스트, 유튜브... 또 뭐 있죠? 네이버 오디오 플로우 4개의 채널을 통해서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오늘 일요일날 편집을 해서 월요일날 아마 방송이 나갈 겁니다. 유튜브도 그렇고요.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조회수가 좀 늘긴 했어요. 그래 맞죠. 뭐 몇십 회지만 크게 상관없이 여전히 진행하고 뭐... 유튜브 조회수가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팟캐스트 조회수가 팟빵이죠. 팟빵 조회수가 살짝 떨어지는 그런 보이는데 또 플로우라고 하는 플랫폼에서는 또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들으실 분만 들으세요. 뭐... 뭐... 어차피 맥주 고관여층이 듣는 방송이기 때문에 맥주 저관여층이 듣기에는 약간 조금 빡빡한 방송이죠. 상관없습니다. 어쩌면 저희는 맥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화나 역사나 뭐... 시장 또 개별 맥주까지 계속 다양하게 진행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만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고요. 뭐... 이걸 통해서 뭐... 수익이 떨어지는 거는 정말 1원도 없습니다. 1원도 어...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맥주 뉴스 오늘 특별히 얘기해 드릴 게 없어요. 말씀드릴 맥주 뉴스가 없네요. 그리고... 어... 오늘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아메리칸 IPA 계속 이어갈 건데요. 오늘은 아마 아메리칸 IPA가 마무리되고 뭐... 더블 IPA, 트리플 IPA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어... 그 전에 이제 아마 어... 애니 IPA, 애니 잉글랜드 IPA라든지 IPA 몇 가지 배류에이션들 얘기를 좀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뭐 말씀드릴 그런 맥주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쭉 책과 함께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맥주는 두 개를 또 가져왔어요. 런던 프라이드 병 버전 병 버전의 런던 프라이드를 제가 얼마 전에 마셨거든요. 그래서 런던 프라이드 얘기 소개를 좀 다시 병과 함께 해드리려고 하고요. 라벨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라벨이 바뀌고 조금 더 모던한 모습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랜만에 마셔본 맥주인데 분이라고 하는 람빅이죠. 대표적인 가성비 람빅 어... 마시기 편한 람빅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분 그 중에서 프람보아스 프람보아스 분 이라고 하는 맥주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람보아스 하면은 뭐... 산딸기, 라즈베리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 이 맥주를 뭐 간략하게 오늘 맥주실록에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맥주실록은 뭐 맥주에 대한 뒷얘기나 이런 것보다는 맥주 테이스팅 위주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테이스팅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비와이의 셀레브레이션 들었고요. 오늘 노래들은 다 여행에 관한 노래입니다. 슈가 시즌이잖아요. 지금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닌 지가 꽤 오래돼서 따로 뭐 휴가 시즌 다른 것들이 이제 별로 뭐랄까요. 제 삶에 이렇게 좀 감이 좀 없어요. 저는 이제 뭐 제가 필요할 때 휴가를 잡으면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아무래도 독립맥주 공장 때문에 쉬는 날이 별로 없거든요. 이번에도 휴가를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쉴 때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8월 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휴가 시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쨍쨍하고 좋을 때는 아 역시 바다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피드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서 즐기고 있는 모습 뭐 뭐죠? 호캉스를 간다든지 아니면 제주도나 뭐 강릉, 속초 이런 곳들에 가서 찍으시는 사진을 쭉 올리시는데 굉장히 부럽습니다. 굉장히 부럽고요. 저도 이렇게 좀 가고 싶어요. 근데 아마 올해랑 내년까지는 좀 못 가지 않을까 뭐 저 개인적인 것 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 아들이 본격적인 입시생 모드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방학이 이렇게 원래 짧았나요? 고등학교 방학이 엄청 짧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 휴가를 먼저 이제 잡으라고 하고 전 나중에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하고 방학 이 기간이 좀 어긋나서 놀러가지 못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아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애비가 애비가 뭐 놀러갈 수는 없잖아요. 와이프의 눈빛도 사납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다른 휴가를 좀 보내볼까 하루 정도 좀 저만의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 뭐 나머지 시간은 와이프랑 가족이랑 보내더라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정도 그동안 못 가봤던 맥주 펍이나 이런 데를 좀 돌아다니면서 손에 책 한 권 들고 조금 돌아다녀볼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청계천을 좀 돌아다녀봐야겠다. 놀러가는 게 아니고 양조장비 때문에 양조장비 저처럼 혼자 양조장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수리까지 혼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봤을 때는 보완해야 될 점이 좀 있는데 청계천을 가서 그 장비들을 봐야 돼요. 부품들하고 근데 이게 청계천을 돌아다닌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서 청계천 공구상가 쪽이나 을지로 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양조장비 부품들이나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맥주 이야기도 좀 재밌게 시작해보죠. 두 번째 노래는 여기저기 거기 파트2 범키의 노래입니다. 노래 듣고 와서 본격적인 맥주 이야기 시작해보죠. 범키의 여기저기 거기 파트2 듣고 왔습니다. 신나죠? 여행 가고 싶습니다. 오늘 IPA를 쭉 가보죠. 특별히 IPA에 대해서 깊숙하게 할 얘기는 없고요. 솔직히 IPA에 대한 깊숙한 얘기는 잉글리시 IPA를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게 IPA에서는 핵심적인 얘기죠. 원래는 IPA라는 스타일이 숙성이 결국은 핵심인 맥주였다. 역사적으로 원래 모습은 그러나 이것들이 1980년에 크래프트 맥주가 태어나고 이들이 미국에 있는 크래프트 맥주 신들이 영국의 IPA를 재해석을 하면서 문제는 숙성이 아닌 프레시 프레시니스가 중요한 맥주 스타일로 바뀐 거죠. 맥주는 문화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요. 변할 수도 있고요.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재밌는 점이죠. 그래서 요즘 IPA들은 숙성시켜서 먹는 IPA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호배의 향이 신선할 때 맛있는 맥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IPA라는 맥주는 아메리칸 IPA입니다. 아메리칸 IPA 같은 경우는 호배의 향이 핵심인 맥주잖아요. 그런데 향이라고 하는 분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 뭉쳐서 이렇게 뭐랄까요? 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날카롭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원래 향의 특성들은 그렇습니다. 맛의 특성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게 숙성의 개념이죠. 숙성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숙성하면 맛이 없어지고 향도 무뎌지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숙성하면 향이 부드러워지고 오아지고 맛도 깊음이 있다고 느껴지는 이유들이 다 향분자들과 맛분자들이 서로 뭉치면서 우리의 후각수용체나 미각수용체에서는 그런 것들이 분자들이 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덜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혹은 안 달라붙거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아하다 기품이 있다 부드럽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 아니면 진짜 맛이 없다 맛이 같다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렇게 홉이 중요한 맥주들을 그냥 무작정 숙성을 해놓으면 향들이 좀 무뎌지긴 하죠. 그런데 그게 완전 이상하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도 개인의 취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홉의 향들이 막 삐죽삐죽하고 날카롭고 휘몰아치고 향이 맥주의 매운 맛 매운 맛이라고 하죠.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들이 좀 부드러워지고 뭉근해지는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마시면 됩니다. 그것들을 어떤 맥주들이 향이 같다 3개월이 지났으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뭐랄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가소로운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간 거죠. 개인의 취향에 따라 드시면 됩니다. 자 보죠 한번 퍼시픽 노스 웨스트 IPA라고 해서 여기는 따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게 어디냐면 태평양 연합 북서부의 지역 양조업자들 호비에 많이 들어간 이런 것입니다. 오레곤 같은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은 워낙 미국의 호비 생산의 핵심 지역이잖아요. 워싱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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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되는 홉을 갖고서는 만든 다양한 IPA를 얘기를 하고요. 여기 읽어보면 유행 중인 알코올투스가 높고 쌉쌀하고 묵직한 맥주 대신 오레곤과 워싱턴주 양조업체들은 강력한 아로마와 진한 과즙의 풍미에 집중한다. 이와 동시에 노스웨스트 IPA는 균형감에도 초점을 맞춘다. 이들 맥주는 다이빙 때 맨 끝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반면 캘리포니아 남부지역의 동지들은 이미 쓰레신 심해로 풍동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밑쪽에 원래 웨스트코스트 IPA보다는 좀 더 밸런스에 맞춘다는 얘기고요. 아주 높은 쓴맛을 지향하고 호베 향에 조금 더 방점을 찍힌 찍은 그런 IPA를 우리가 퍼스픽 노스웨스트 IPA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꼭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분류할 수도 있고 트렌드가 있을지 모르는데 한국에서는 꼭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맥주 종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분류해서 마시고 있거나 혹은 맥주 캔이나 병에 따로 노스웨스트 IPA라고 표시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즉 이거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뭐 이런 트렌디 한 맥주가 있다는 거고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맥주를 분류하는 지리적 위치와 지역 특성이 모든 것을 판가름하진 않는다.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얘기다. 당연하죠. 미국 대서양 연안과 중서부의 많은 양조장에서는 눈을 감고 쭉 들이키면 태평양 연안 지적에서 양조되었다 믿을 만한 호폭탄 맥주들을 양조한다. 라고 하네요. 시거시티 자이알라이 가 여기에 어떤 예로 나오는데요. 뭐 가능하죠. 근데 뭐 시거시티 자이알라이 같은 경우가 노스웨스트 IPA다. 특별히 분류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맥주이긴 한데 캘리포니아 양조장 역시 캐러멀 향이 그윽한 IPA도 신숙하다. 스타일과 지역몽은 맥주를 규정하는 출발점에 불과하다. 스타일과 지역몽이 출발점이 아니고 스타일은 완전히 최종점이에요. 이 노스웨스트 IPA를 스타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넘어서 완전히 하나의 문화의 하나로 뭐랄까요 정착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스타일로 부르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애니 IPA로 불리는 뉴 잉글랜드 IPA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스타일로서 거의 정착이 될 것 같고요. 뉴 잉글랜드 IPA의 특징은 역시 주시함이죠. 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홉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이 홉이 내는 방향이 트로피칼 쪽에서 나오는 파인애플 망고 이런 쪽이고요. 스트레스함 쪽에서도 오렌지 쪽에 가까워요. 오렌지 쪽에 가까워서 우리가 주스를 마시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주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뉴 잉글랜드 IPA의 특징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어죠. 뉴 잉글랜드 IPA 같은 경우는 버몬트 지역에서 먼저 시작된 맥주를 알고 있는데요. 2014년 15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고 제가 논문에서 이쪽에서 시작된 버몬트 지역에서 시작된 맥주들의 양조자들 인터뷰한 것을 봤는데 굉장히 작은 양조장에서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들을 굉장히 상업적으로 널리 퍼지게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마시고 싶은 맥주 혹은 내가 정말 이 지역에서 함께하고 싶은 맥주를 만드는 그런 맥주가 시작되었다고 제가 본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호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뉴 잉글랜드 IPA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다음에 쓴맛이 없습니다. 쓴맛이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요. 여기에 IPA를 붙인다는 거는 약간 이율배반적이기도 해요. IPA는 높은 쓴맛을 갖고 있는 어떤 혹은 높은 알코드수를 갖고 있는 맥주를 우리가 일반대로 얘기하는데 뉴 잉글랜드 IPA는 꼭 그렇진 않죠. 뉴 잉글랜드 IPA는 거의 비터함이 안 느껴져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살짝 높게 느껴져도 상관없지만 IBU가 30, 25 뭐 이렇게 상관없고요. 거의 안 느껴져도 상관없어요. 낮은 쓴맛의 주시함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불투명해야 됩니다. 색이 완벽하게 헤이지해야 돼요. 빛이 투과가 거의 안 돼도 크게 상관없는 딱 맥주를 따르면 그냥 완전히 그 뿌연 헤이지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특성을 갖습니다. 이런 특성들을 이제 우리가 뉴 잉글랜드 IPA라고 하고요. 그래서 약간 묵직하고 마셨을 때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깔끔하게 넘어간다기보다는 약간 푸석푸석한 느낌이 있죠. 그런데 이 맥주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요. 저도 이제 이런 비슷한 맥주들을 가끔씩 만들고 있는데 동맥주공장에서 인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쓴맛에 대해서 적응이 되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쓴맛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우리 본능적으로 쓴맛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맥주에서 이런 주시한 열대과 같은 향이 나면서 쓴맛이 좀 적고 바디감이 묵직한 그런 맥주들을 마시면 일단 정말 맛있다라고 느껴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잔은 못 마시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좋아하고 맛있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뉴잉일린 IPA를 만드는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핵심적인 양조적인 공법이 뭐냐면 바이오트랜스포메이션 이라고 하는 그런 공법이에요. 별게 아니고 드라이 카운진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보통 우리가 드라이 호핑을 하면 맥주가 발효가 거의 끝났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일반적인 드라이 호핑이라고 하는 호프를 넣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뉴잉일린 IPA를 만들 때는 발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굉장히 다량의 호흡을 넣습니다. 굉장히 다량의 호흡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맥주가 발효가 시작되면 초기에 굉장히 활발한 발효를 시작하잖아요. 발효가 초기에 시작됐을 때 엄청나게 활발한 발효를 하고 그중에 엄청나게 많은 호흡을 대량으로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뉴잉일린 IPA의 대표적인 맥주 공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IPA를 많이 만들어보고 하다보면 같은 호흡을 사용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양을 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캐스케이드라는 단일 호흡을 썼을 때도 내가 이 호흡을 언제 얼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맥주의 향의 방향이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사용하는 어떤 그런 방법은 꼭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개인적인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그 양조장이나 그 양조자의 철학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들이 많고 특히 NAIPA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시함을 나타내는 호흡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갤럭시라든지 시트라 대부분 미국 호흡들이죠. 시트라 캐스케이드 아이다호 엘도라도 모자익 또 뭐 있죠. 그런 호흡들 사브로 이런 호흡들이죠. 이런 호흡들이 대부분 바이온 트랜스포메이션 방법을 쓰면 굉장히 주시한 어떤 그런 향들을 뿜어냅니다. 비싸죠. 엄청 비쌉니다. 아 이 호흡들 막 어마무시하게 비싼데 어떻게 갤럭시 같은 경우 요즘 미쳤어요. 가격이 또 최근에 아마 환율이 올라서 더 비싸질 것 같은데 아마 국내에서도 이 NAIPA 스타일의 맥주를 꾸준히 만들기는 앞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NAIPA는 뭐 모르겠어요. 뭐 시초를 여러가지 맥주를 얘기하는데 헤디토퍼라는 맥주를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헤디토퍼는 저도 국내에 수입된 적은 없고요. 저도 꽤 오래전에 꽤 오래전에 마셔봤는데요. 그때 느낌이 그렇던 것 같아요. 약간 굉장히 트로피칼한 느낌들이 있었고 제가 다시 테이스팅 노트를 보면은 알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기억들이 어렴풋이 남아있습니다. 두 번 정도 마셔본 것 같아요. 사다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헤디토퍼가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여튼 최근에는 NAIPA 국내에서도 많이 만들고 저도 비슷하게 많이 만들기 때문에 유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트렌디함을 넘어서 스타일을 정착이 될 것 같아요. 이 NAIPA 같은 경우는 진짜 제조가가 되게 비싸요. 혹도 엄청나게 들어가고요. 알골드스를 높게 만들려면 몰트도 엄청 들어가고 그리고 오트밀도 많이 들어갑니다. 밀하고 오트밀도 들어가는데 오트밀 되게 비싸거든요. 그리고 바디감을 맞춰주기 위해서 유당이나 저 같은 경우는 덱스트린을 쓰는데 덱스트린도 집어넣고요. 덱스트린이 좀 더 싸죠. 유당은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되게 비싼 맥주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맥주들 있잖아요. 요즘 IPA가 없다고 난리들인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유명한 NAIPA들이 한 캔에 15,000원 20,000원씩 하잖아요. 물론 현지에 비하면 너무 비싼 거죠. 그런데 현지에서도 그 정도 가격에 준하는 그런 가격이 팔고 있고 국내에서 만드는 NAIPA들이 조금 향들이 떨어지는 이유는 역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홈을 많이 못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독립맥주공장에서 만드는 NAIPA 같은 경우는 저는 소량을 만드니까 한 배치에 400리터 500리터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홈을 그렇게 통제할 수 있거든요. 혹은 조금 변하더라도 여러가지 통제를 통해서 맛들을 유지할 수 있는데 대형 양조장에서 만드는 NAIPA 같은 경우는 홈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즉 대형 양조장에서 좀 크게 만드는 NAIPA 같은 경우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노하우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맥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몇 개 맥주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봐도 모를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맥주 노스 웨스트 IPA랑 뉴 잉글랜드 IPA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헤이즈 IPA랑 뉴 잉글랜드 IPA랑 헷갈려 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뉴 잉글랜드 IPA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 쓴맛이 낫고 주시한 트로피칼 하고 약간 오렌지 같은 그런 주시함이 나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불투명합니다. 거의 완벽하게 불투명하고요. 그래서 오토밀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이제 NEIPA라고 보시면 돼요. 바디감도 굉장히 묵직하고 그런데 헤이즈 IPA 같은 경우는 헤이즈 암만 있으면 되고요. 일단 완벽하게 불투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비터함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주시함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범위가 넓다고 할 수 헤이즈 IPA가 그래서 주시함이 크게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비터함도 IBU가 높아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너무 높으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그리고 불투명함이 완벽하게 불투명하지 않아도 돼요. 헤이즈 니스가 조금 덜 해도 상관은 없다. 그런 것들을 헤이즈 IPA라고 헤이즈 IPA는 되게 범위가 넓죠. 내가 그렇게 만들고 싶으면 헤이즈 IPA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더블 IPA가 나오는데 더블 IPA는 기본적으로 알콜 도수가 8도 이상 보통 9도 정도가 일반적이고요. 9도에서 10도 사이가 그리고 비터함도 훨씬 셉니다. IBU가 70, 80까지 올라가고 역시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묵직하죠. 굉장히 풀바디를 갖고 있는 그런 몰티함도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걸 봐도 다 센 호평도 세고 몰티함도 세고 단맛도 있고 쓴맛도 높고 알콜 도수도 한 9도 정도 되는 그런 IPA 그런 맥주를 더블 IPA 라고 합니다. 옛날에 원래는 더블 IPA 전에 임페리얼 IPA 라고 불렸어요. 임페리얼 IPA 같은 것이냐 모르겠어요. 같다고 봐야 되나 아마 같다고 봐야 되나 여기서는 뭐 같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아직 스타일로 굳어지진 않는 거죠. 더블 IPA 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자 두 배의 기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라는 광고가 있다. 신선함이 두 배 부드러움이 두 배 씹는 즐거움이 두 배 자 여기 씹는 씹는을 마시는으로 바꾸면 더블 IPA 임페리얼 IPA 풍미를 연상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더블 IPA 는 쓴맛과 아로마 그 외의 모든 것을 배가하기 위해 아주 강한 향의 홉을 대량으로 넣은 IPA의 최고봉이다. 라고 하네요. 하지만 많은 양의 홉을 사용하다 보면 단점도 생긴다. 쓴맛은 단맛을 첨가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 말은 메가에 들어가는 양조업체의 지출이 증가한다는 뜻이다. 역시 이거 알콜토스도 높기 때문에 몰트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괜히 몰티함이 센 맥주예요. 자 그런 맥주를 의미를 하고요. 한국에서도 이 더블 IPA가 있었죠. 예전에 있었고 만자니타 맥주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요. 그 맥주 진짜 가성비 최고의 더블 IPA였는데 지금 더블 IPA가 몇 개 들어온 게 있는데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시아라 내바닥 게 있나? 하여튼 더블 IPA를 마시면 뭐 그런 어떤 굉장히 강력한 느낌들이 올라옵니다. 홉의 느낌도 강력한데 이 몰티에서 올라오는 느낌들 강력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진한 맥주를 좋아하시면 이 더블 IPA를 들으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페리얼 IPA 더블 IPA 뭐 비슷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트리플 IPA도 있어요. 트리플 IPA는 이제 더블 IPA보다 더 센 거죠. 10도 이상 을 얘기합니다. 보통 11도 10도를 넘어가서 11도 정도가 되는 IPA를 얘기를 하고요. 국내에도 있죠. 시에라네바다 뭐죠?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시에라네바다 맥주 중에서 이 트리플 IPA가 들어온 게 있고요. 엄청나게 셉니다. 더블 IPA와 임페리얼 IPA를 자랑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지만 트리플 IPA는 도같이 났시다. 칩 더미 위에 칩을 또 거는 포커 선수처럼 양조장을 저마다 쓴맛의 강도로 터무늠 수준으로 올려놓기 시작했다. 트리플 IPA는 미래와 맨정신 모두를 폭격하는 미각 파괴 폭탄이다. 궁금하다면 한번 마셔보되 친구 한명과 같이 마실 것 이라고 하네요. 100을 초과하는 아이비유를 갖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1000인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있고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저는 알코올 센 거는 임페리얼 스타우트 쪽 좋고 트리플 IPA나 아주 알코올 이나 향이 센 IPA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센 놈이 있다. 알코올 두스가 11도 정도가 되는 IPA 트리플 IPA 라고 정리를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조금 다른 영역의 IPA로 가보죠. 블랙 IPA 화이트 IPA 레드 IPA 라이 IPA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단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스타일들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노래는 여행하면 빠질 수 없는 노래죠. 볼빨간사춘기 여행 볼빨간사춘기 여행 듣고 왔습니다. 자 이게 제가 아까 전에 트리플 IPA 말씀드린 시어라네바다 맥주 얘기했었죠? 찾았습니다. 뭐였지? 생각해보니까 홉티멈 이라는 맥주고요. 홉티멈 맥주는 11도 가 되는 시어라네바다 대표적인 트리플 IPA 맥주고 국내에도 들어왔습니다. IBU가 75네요. 제가 이 맥주 시음 한 게 있나 찾아보니까 여기 제가 테이승 로지트 진짜 간단하게 쓴 게 있네요. 저는 여기 IBU를 65라고 제가 해놨네요. 여기 공식 홈페이지에는 IBU가 75라고 되어 있고 저는 그때 65 정도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간단하게 써놓은 테이스팅기를 보니까 굉장히 풀바디하고 그 다음에 헤비하다 진짜 그렇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묵직합니다. 굉장히 묵직하고요. 향은 기본적으로 제가 느낀 향은 건망고 그리고 파이니 솔향이죠. 허니 너티 쿠키 약간은 몰티암들이 끝에 있는 것들이 느낄 수 있고요. 굉장히 리치하고 부드러운 그런데 시럽이 하진 않다 라고 해놨네요. 혹은 마우스 코팅된 느낌이 없다. 그러니까 무겁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넘어간다는 그런 맥주죠. 굉장히 쓴맛이 강하고 스트롱 비터니스로 해놨고요. 60에서 65 정도로 제가 얘기는 해놨는데 75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느꼈고요. 단맛도 굉장히 강하다. 스트롱 스위트니스 하지만 밸런스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테이스팅기를 써놨습니다. 사진도 찍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트리플 IPA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IPA는 블랙 IPA예요. 블랙 IPA 최근에 찾기가 좀 힘들어졌죠. 블랙 IPA도 한국에 꽤 들어왔었던 맥주고요. 그리고 뭐 홈브루잉 대회나 상온 맥주 대회에서도 출시가 되었던 종종 출시가 되었던 그런 맥주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꽤 오래전에 유행을 했었죠. 몇 년 전인지 모르겠네요.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블랙 IPA 라고 나왔다고 해서 인기라기 보다는 살짝 살짝 관심을 받았던 스타일인데 이 맥주의 핵심적인 특징은 색깔이 검은 IPA입니다. 보통 블랙 이라고 하면 우리가 커피나 초콜릿 같은 향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블랙 IPA에서는 그런 향이 나면 안 돼요. 커피나 초콜릿 혹은 번트한 향이 나는 블랙 IPA는 안 됩니다. 색깔만 까매야 돼요. 색깔만 까맣고 나머지 아메리칸 IPA가 갖고 있는 향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색깔만 까맣기 때문에 굉장히 시각하고 미각하고 후각하고 약간 뭐랄까요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맥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 출시한 국내 홈브링 대회나 상온 맥주 대회 제가 심사를 했을 때 출시한 블랙 IPA들이 대부분 커피향들이 초콜릿 향들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좋은 점수 줄 수 없었던 게 많았었는데 미국의 좋은 블랙 IPA들을 마셔보면 확실히 그런 어떤 원래 로스티드 몰트나 아니면 블랙 몰트에서 다크몰트에서 올라오는 향들은 굉장히 제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국 호피향들을 많이 입히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선호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또 아마 대중적으로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살짝 인기가 있다가 지금은 크게 볼 수 없는 그런 맥주가 됐죠. 블랙 IPA 읽어드리고 오늘은 맥주 스타일이 아는 척하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전형적으로 어두운 색조의 맥주는 자바커피부터 초콜릿 향까지 넘나드는 진한 로스팅 풍미로 혀와 밀에 내려앉는다. 스타우트에는 훌륭하지만 이맥주 스타일은 아니다. 얘기를 하고요. 블랙 IPA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어떤 명칭으로든 이 스타일은 쓴 홉을 돋보이게 하고 트레이드 마크격인 탁한 색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볶음 검은 메가의 떫은 맛을 제압하는 섬세한 기술이 필요하다. 검은 메가에서 나오는 향들이 억제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 양조업체들이 몇 가지 양조기술을 유지하는데 첫 번째는 껍질이 벗긴 메가를 사용한다는 것 두 번째는 검은 메가를 물에 우린 다음에 우린 물 색깔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정을 제대로 거친 블랙 IPA는 진한 메가의 깊은 맛과 밝고 신선한 혹과 향이 균형을 이룬다라고 하네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 IPA는 색이 검은 그러나 나머지는 아메리칸 IPA의 모습을 갖고 있는 커피나 초콜릿 같은 검은 물트에서 올라오는 느낌이 굉장히 억제되어 있는 제한되어 있는 그런 IPA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블랙 IPA까지 했고요. 나머지 스타일들은 또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바로 맥주실로 시간을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맥주 두 가지 종류인데요. 아주 깊숙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될 만한 맥주들이죠. 다들 아시는 맥주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플러스 런던 프라이드 대표적인 비터 혹은 잉글리쉬 에일 잉글리쉬 페일 에일 대명사죠. 이 런던 프라이드 가 새로 한국에 들어와서 일단 캐그로 들어온 거는 저는 뭐 마셔봤고요. 뭐 너무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병으로도 들어와서 뭐 마셨습니다. 특별히 테이스팅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이 맥주는 테이스팅이 필요 없죠. 이제 그냥 꿀꺽꿀꺽 음 일 끝나고 마시기 좋은 맥주 구요. 런던 프라이드 라벨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모던한 디자인으로 바뀌었네요. 알콜도스는 4.7도고요. 영국에서는 4.2도고 그리고 수출력은 4.7도입니다. 수출력이 다 알콜도스가 높고요. 그 이유는 알콜도스로 세금이 부과되는 영국 맥주 세금 체계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영국 펍에서 나시는 맥주들은 대부분 이 맥주들이 캐스케일로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좀 더 가볍게 마시기 위해서 런던 프라이드 이게 예전에 제가 마셨던 것과는 조금씩 달라진 것 같은데 정확히 제가 그 점을 찝어드리진 못하겠지만 조금 더 가볍고 깔끔하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향미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건자두와 같은 아주 섬세한 건자두 같은 향이 배어있는 굉장히 마시기 편한 그런 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IBU가 40이라고 소개됐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40 절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마시기 쉽고 바디감도 굉장히 라이트 미디엄 이 정도 된 것 같고요. 드라이 원래는 뒤에 올라오는 너티함이 굉장히 또 이 맥주의 핵심 중에 하나였죠. 근데 최근에 마시는 런던프라이드는 너티함은 좀 사라진 것 같고요. 어떤 건자두에서 올라오는 효모 향이죠. 효모에서 올라오는 향들이 아주 깔끔하게 제어가 되어 있는 깔끔하게 느껴지는 그런 맥주 가 된 것 같아요. 원래는 플러스 IPA가 병으로 들어와서 구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못 구했어요. 오랜만에 플러스 IPA도 좀 마시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못 했고요. 다음에 플러스 IPA 같은 경우는 병이나 혹은 케그로 들어오면 제가 또 마셔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플러스 IPA가 아메리칸 IPA처럼 굉장히 호평 향이 강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쓴맛이 높고 이 런던프라이드 에서 조금 더 플로럴하고 약간 얼씨한 호평 향들이 느껴지고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큰 차이 나진 않아요. 제가 그거는 잉글리시 IPA의 역사를 설명해 드리면서 잉글리시 페이레일과 잉글리시 IPA가 여러 가지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맥주는 분의 프람보아스 인데요. 분은 벨지안 람빅 대중화 대중화라기 보다는 굉장히 가볍게 혹은 쉽게 마실 수 있는 람빅을 만드는 대표적인 가성비 어떤 람빅을 만드는 브루얼 이죠. 굉장히 저는 분 람빅 좋아하고요. 제가 람빅같이 신맥주를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테크니컬하게 마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분 정도는 제가 그래도 가끔씩 사서 마십니다. 그리고 가격도 너무 착하고 훌륭해요. 프람보아스 분 같은 경우도 제가 만원대 초반에 샀거든요. 11,000원인가? 12,000원 샀는데 물론 375ml 입니다. 물론 일반 분들은 들으시기에 오 무슨 맥주가 375ml에 11,000원 12,000원 하지만 람빅이라고 하는 맥주의 특성상 특히 프람보아즈 프람보아즈가 산딸기 혹은 라즈베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라즈베리가 들어간 여기 보면 리터당 300g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라즈베리가 들어간 람빅 같은 경우는 진짜 비쌉니다. 진짜 비쌀 수밖에 없어요. 기간도 워낙 오래 걸리고 그리고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생남빅이 들어가서 생 과일이 들어가서 이 정도까지 향이 난다고 하는 거는 이 맥주가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맥주 임을 알게 해주죠. 근데 많은 때 초반에 이 맥주를 사실 수 있다면 굉장히 행운인 거죠. 강력 추천합니다. 이 맥주를 마시면 일단은 처음에 라즈베리의 강력한 향이 올라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밸런스 있는 향으로 느껴지고요. 신맛이 세요. 여기서 느껴지는 신맛은 우리가 보통 사워니스 플러스 타르트니스라고 하죠. 신맛을 표현하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는데 텐지 사워니스 타르트니스 엑시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이런 어떤 람빅에서 느껴지는 신맛을 우리가 보통 타르트니스라고 하죠. 시큼한 향이에요. 시큼한 향. 혀과 혀 뒤를 짜라로 울리는 그런 향입니다. 단순 신맛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그리고 그걸 넘어간 게 식초같이 굉장히 시큼하고 식초같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 프람보아즈는 타르트니스가 있는데 굉장히 절제되고 마시기 쉽고 편안한 타르트니스예요. 그런 신맛인 거죠. 게다가 라즈베리의 어떤 그 진짜 그 향 인공적인 라즈베리 향이 아닌 정말 라즈베리를 다량으로 넣었을 때 나오는 향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합니다. 저도 라즈베리 퓨레를 써서 이번에 맥주를 하나 만들어 봤잖아요. 근데 라즈베리 퓨레를 쓴 것과 이렇게 라즈베리 생과가 들어간 것은 조금 조금 달라요. 향의 계열이 좀 다릅니다. 조금 더 신선하고 조금 더 뭐랄까요. 좀 그래시한 느낌도 좀 있어요. 이런 생 라즈베리를 쓰면은 어쨌든 이렇게 라즈베리를 써서 일반적으로 마시기 좀 힘들 수도 있는 남빅을 굉장히 디저트처럼 마실 수 있게 만든 맥주가 이 프람보아즈고요. 그중에서 이 프람보아즈 부는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고 누구나 마셨을 때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 향미에 대해서 그런 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나눠 마셨는데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다들 마시기 편하고 쫙한 뭐 신선한 주스 같다 라고 느껴지는 신선한 생과일 주스 같다 느껴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 카레스테이스가 과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들 즐길 수 있는 그런 맥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주들은 음식하고 같이 먹기도 좋기 때문에 구매를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혹은 식전주로 좋죠. 식전주로는 거의 최고의 맥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저트로는 다른 맥주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식전주로는 이 프람보아즈 분 같은 경우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맥주를 소개시켜드렸고 다음주도 다른 맥주로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오늘 맥주 이야기로 또 거의 50분 꽉꽉 채워드렸는데 다음주에는 더 재밌는 맥주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